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림들. 자, 6월의 첫 번째 주가 벌써 끝났습니다. 휴일이 있다 보니까 진짜 시간 빠르네요. 자, 한 주의 마지막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목숨 건 이재용, 네덜란드 출장길 오른다. ASML 방문 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개월 만에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유력하게 점쳐지는 출장지는 바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인데요. 재개에서는 이 부회장이 ASML을 방문해 반도체 미세공정의 필수적인 ASML의 EUV 노광장비 공급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SML은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장비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제로 파운더리 1위 TSMC는 EUV 장비를 무려 100대 넘게 확보한 반면 그런데 삼성전자는 10대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장비빨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출장에 조금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 출장은 이 부회장이 반년 만에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회장은 재판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난해 말 단 나흘간의 중동 출장을 마친 이후 재판 일정 등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행보를 현재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반년 만에 출장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타고 오르는 증시 6월 FMC 고용 물가 주목. 자 아마도 기름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조금 불안불안한데 그 와중에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말 그대로 두려움을 타고 오르는 증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니 많이 이건데 그렇다면 6월에 과연 어떤 이벤트를 관심있게 봐야지 이걸 알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최근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월가의 격언처럼 미국 증시가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문남중 대신정권 연구원은 3일 6월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허드를 잘 넘어야 된다며 5월 고용지표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마지막으로 열흘 정도 뒤에 있을 FMC 결과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일단 견고한 고용시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낮아지는 CPI를 또 확인을 해야겠죠. 물가가 떨어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MC에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충격 결과가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고 그리고 증시가 지속적으로 좋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관련된 뉴스 세 가지 아니 네 가지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양식품 10만원 척근 삼양식품이 5월 라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 2일 관세청이 공개한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라면 수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7,597만 달러 한화 약 951억 원으로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라면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악재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으로 4월 라면 수출액이 극감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5월 들어 이를 만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봉쇄 때문에 사재기라도 한 걸까요? 게다가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수출액 역시 5,419만 달러로 견주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라면 생산량이 기존 대비 50%나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데 그 말인즉슨 수요만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라면 업계 매출액이 쭉쭉 성장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봉받다시피 음식료 관련주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라면까지 잘 팔린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나올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관련주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또 우크라에서 무슨 소식이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네요. 우크라 차관 방한 앞두고 서함기계공업 회인 강세 3일 국내 증시에서 우크라 재건주가 현재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한을 앞둔 우크라나 외교 차관이 한국 기업 등을 방문해 재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불의가 된다고 한대요. 이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죠. 서함기계공업, 회인, 데모, 현대 에버다임 등등등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더 깊게 다뤄봤던 현대 건설기계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우크라 차관이 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외교부에 따르면 드미트로 세니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오는 6일부터 8일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그리고 그는 방한 기간 동안 한국 기업도 방문해 재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제 종목을 딱 보면은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은 이건 좀 테마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기업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장세에서는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좀 실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르긴 하는데요. 그럴 때 일수록 기업들이 조금 욕심을 컨트롤하고 그 와중에 진짜 주옥 같은 기업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주가 바닥인가 외국인 나흘 연속 사제 강세 카카오가 최근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점 매수세가 올리면서 오늘 3%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52주 최저점을 기록하며 최저점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자거래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뷰도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급등한 바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 영향도 카카오에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카카오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 벨루션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하락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미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조금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셀트리온에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FDA 임상 3상 계획 셀트리온 3총사 모처럼 강세 오랜만에 셀트리온 3형제가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 2일 미국 FDA의 자사 류머티즘 관절염 바이오 시밀러 CT P47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한대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CT P47이 뭔가 봤더니 스비스 제약사 로슈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용 전문의약품 악템라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상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1년 반이란 시간은 조금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벌써부터 그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안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운용 블랙록 회장 페드 해결책 없어 인플레 수년간 지속될 것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디핑크 회장 겸 CEO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향후 수년간 인플레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있는 거라는 거겠죠. 핑크 회장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세계 여러 지역의 폐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공급이 문제를 더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페드는 경제 전반에 걸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을 했고 그리고 이어 경제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물가 상승은 또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진정 후 장기 불안 가능성 배제 못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을 때 선진국을 위시해 한국, 태국, 중국 등 인구 거래화 문제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돌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지금 현재 문제인데 만약에 이 인플레가 꺾이더라도 그 다음에 또 장기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고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다시피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그러한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채권이 주식 대비 매력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식 대비 채권 매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상반기 자산 선거는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하락해 흡사 1970년과 유사한 모습을 연출했다며 물가는 천천히 하락하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하반기 경기 모멘텀은 둔화 국면으로 짚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물가는 잡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조금 오래 위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반기 경기 모멘텀은 둔화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는 금융시장의 초점이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완전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 인플레가 조금씩 잡히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인플레도 거의 끝났네 악재 소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는 새로운 악재가 다시 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악재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로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자산배분 효과도 살아날 전망이라며 향후 채권 대비 주식의 초과 성과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돈을 조금 빼서 채권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머지않아 채권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기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건설주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장에서 소외된 건설주, 선거 뒤에 탄력 받을까? 증권가는 사라! 대선 후 정책수의 0순위로 평가받은 건설주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연대도 불구하고 주간에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발표되고 신도시 정비계획 윤곽이 드러나는 하반기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최근 건설주는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 사태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인상,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 공정률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고 한데 NH2 정권에 따르면 1월 증권사 전망치 기준 대형 건설사의 매출 증가율은 2%포인트 하락했고 그리고 원가율은 0.5%포인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또 못 버는데 원가는 또 올랐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이미 조정을 거의 1년 가까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호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시기는 하반기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건설 ETF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지난 7월 9일 그때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ETF가 무려 20% 넘게 하락했으니까 하락폭이 꽤나 크다는 걸 그리고 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호재를 조금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또 빠질대로 빠졌으니까 충분히 하반기에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기문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라 치킨값이 왜 이래? 치손놈 물가에 서민지갑 텅텅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4%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며 올 들어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고 한데요. 품목 불러보자면 경류가 무려 45% 상승, 휘발유가 27% 상승, 등류가 60% 상승, 자동차용 LPG가 26%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류는 진짜 크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7월 51.2%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으며 그리고 밀가루도 26%, 식용유 22%, 빵 9.1% 비롯한 가공식품도 7.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6.7%나 올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뉴스 많이 봤죠. 러시아 석유를 금수 조치해가지고 러시아 석유가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돈이 말라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도 쥐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했더니 인도산 등으로 세탁 후 전세계 수출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금수 제잔에 합의한 가운데 러시아산 원류가 인도 등을 통해 세탁된 뒤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은 미국과 이외의 석유 제재에 따라 원산지를 가리기 위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휘발유, 디젤, 화학제품 등 정제유로 위장해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수출은 지난 3월에 감소를 확실히 했는데 그런데 한 달 또 채 지나지 않은 4월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러시아 석유 수출량은 무려 하루에 810만 배로를 수출하며 이는 전쟁 전 수준에 근접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와중에 인도의 러시아 석유 하루 수입량은 80만 배로로 급증을 했으며 인도가 러시아 석유 유통 핵심 허브로 떠올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 와중에 러시아가 싸게 팔려고 할 테니까 어느 쪽이든 세워나가는 구멍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콜딩스 중국부양 봉쇄완에 따른 철강투심 개선 기대에 자 개인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높은 배당이죠. 무려 5%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불안한 장에서는 갈수록 매력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의 포스콜딩스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도시봉쇄 완화에 따른 철강업종 투자심리의 점진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9만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발 호재가 하반기 철강 업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한데요. 현재 중국 내 철강 가격이 전세계 주요 지적 중 가장 낮은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철강이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국의 중대형 철강업체의 3분의 1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로 여기서 가격이 더 낮아지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포스코와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더해 하반기에는 중국의 부양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도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철강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깡패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 2년간 급하게 성장하면서 더 이상 성장은 닫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파는 4.4배 게다가 배당 순율은 5.6%로 정말 준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닫혀있다는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고민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5%가 넘는 배당을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길분들이 배당주를 찬다면 포스코만한 기업을 찾기는 꽤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길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리셨습니다. 빠이요!